한 개 가격으로 두 개를 준다고요? 그런데 민준씨, 사은품이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여기에다가 깨랑까랑 맛 삼각김밥 4개를 추가로 더 드립니다. 총 6개의 삼각김밥을 한 개 가격에 가져가시는 것이죠. 여러분들도 들으셨죠? 이 빵상별 삼각김밥 6개를 오늘 단 하루만 이 가격 3,990원, 3,990원에 모두 드립니다.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. 080-82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